이번 강의는 곰브리트 서양미술사 심층강독 22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 살펴본 17장 새로운 지식의 확산 16세기 초 독일과 네덜란드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미술가는 알프스 북부지역의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식한 독일 뉴른베르크 출신의 알브레쉬드 뒤로였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알프스 너머의 북부지역에서 활약했던 미술가들은 여전히 중세적 성격이 짙게 남아있는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알브레쉬 뒤로가 이탈리아 미술가들이 이뤄낸 혁신들을 습득해 자신의 회화에 적용하기 위해 부단히 힘쓰고 있을 당시 결코 실력으로 보아 뒤로에 뒤틀어지지 않는 하지만 전혀 결이 다른 작품을 창작한 한 명의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이 미술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심지어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도 확증할 수 없습니다. 17세기 바루쿠시대에 활동한 화가이자 저술가 요아킨 폰 산트라르트가 자신의 저서에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는 이름으로 이 화가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미술사는 이 화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훗날 연구자들은 그의 본명이 마티아스 고타르트 니하르트 혹은 마티아스 니하르트 고타르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어떤 주장이 정설로 굳어지더라도 이 미술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1480년경 독일 아샤펜버그 근교 또는 휘어츠버그에서 출생했고 1530년 무렵 할레 안데어자레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미술가에 대해 전해지거나 밝혀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한 알브레시 뒤러의 경우 행적, 신념, 습관, 작품에 대한 태도 등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그리네발트는 영국의 대문호 쉑스피어처럼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뒤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전해지고 그리네발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 활동지역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정신적으로 속해 있던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뒤러는 르네상스를 살며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숙아들처럼 자신의 일거수일토적을 기록했고 그의 생각, 여행, 실험과 연구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미숙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미술 이론을 담은 그를 저술해 다음 세대에 전해주었습니다. 그가 창작한 탁월한 작품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세계를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한 태도 그리고 스스로의 정신성을 작품의 근간으로 여기며 남긴 모든 업적들을 종합했을 때 알브레시 뒤로를 알포스 이북 지역의 르네상스 선구자로 부르는데 조금의 이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뒤로 하는 대조적으로 그리네발트로 불리는 화가는 그가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몇 점의 재단화 이외에 남겨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몇 점 되지 않는 작품만으로도 이 화가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리네발트의 작품은 이젠하임 재단화로 불리는 대형 재단화입니다. 1512년에서 1516년 무렵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재단화는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시골마을 이젠하임에 위치한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을 위해 만들어졌고 지금은 중세 수도원을 미수관으로 개조한 골마의 운터 린덴 미수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네발트의 작품에서는 단순한 장인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혹은 중세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후기 고딕의 종교 미술이 지닌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뒤로와 같은 혁신 의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네발트가 이탈리아 미술가들의 위대한 발견들을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이탈리아의 혁신들이 그가 취하고 있는 미술 이념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작품을 통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중세의 미술 전통을 따랐던 여느 미술가들과 마찬가지로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는 자신의 인물을 아름다움의 원리와 숨겨진 법칙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종교적 기능과 목적에 충실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미술가로서의 자기 역할이라 여겼습니다. 중세 미술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목적은 성세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시각화해 읽고 쓸 줄 몰랐던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네발트는 미술을 통해 그리네발트는 미술을 통해